처음에 왔을 때 남자 한 분이랑 여자 한 분이 왔어요. 이혼 상담하러 소개하는 거는 남자분이 이혼을 하는 거였는데 내 친누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쁘니까 편한 일이거든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실제로 했는데 아내분의 이혼 사유가 그거였어요. 아내분이 너무 의처증. 아내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실제로 진행 상황을 보면 아내가 위치 추적기도, 차량에 달고 녹음기도 그런 게 다 발각이 된 거예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니까 아내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남편이 분명히 발음을 피웠다.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다. 의심이 다니까 내가 한 거 아니냐. 의심이 다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 파탄됐다고 해서 이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뭔가 좀 선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 거 하니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누나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친누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간녀였던 거야? 상간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상간녀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남자 직장에 와서 부인인인 것처럼 계속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도저히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허무하셨겠다. 이혼 소송까지 해줬는데 보니까 아내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떼어달라고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거. 아니 이렇게 변호사까지 속이고 속인 변호사한테 와서 또 도움을 달라고 한 이렇게 염치 없는 의견이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일을 진짜 깔끔하게 잘하셨나 보다.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뭐. 잘 떨어뜨려주네 그러면 이 여자도 한번 떨어뜨려볼까?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 뭐야. 변호사를 정말 몸만 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뢰는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양 변호사님한테 연결했어야죠. 변호사님한테 세게 불러가지고. 베테랑 베테랑.